으음 으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루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분압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먼저 켜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는건지 모를만한 말들이 대충하네요 뭐야 뒤에 다 팬들이야 어 좀 질투나는데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오우 오우 이게 약간 제가 알던 그 모드랑 다르네요 뭔가 짬짬짬짬짬짬짬짬 하나하나 찍은 것 같아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인데요 솔직히 나 어려울 줄 알았당 비바바빔 비바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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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dator 너무 잘생겼다 휴게인보다 잘생긴듯 오빠 이 말 되려면 삐질 듯 하자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뽀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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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랜만에 하는데 저 진짜 처음 해보는데 진짜 잘하지 않아요 제가 워낙 손이 빨라가지고 이런거는 그냥 금방 배웁니다 어 선배 화났어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거 뭐지 선배 표정이 너무 내가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화났는데요 뒤에 여자애들은 또 왜이러냐 영상 올릴거야 팔로로? 어 오빠 이 사람 화났어 지금 오빠도 사랑하고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사랑하고 있지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는 초보초보초보라구요 오빠가 손이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아 틀렸다 아 놓쳤다 약간 아 긴장해서 그런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 뒤에 여자애들 너무 징그러워 근데 여기서 왜 보프랑 걸프만 키 작아 보이죠 여러분 아 여기서 좀 많이 밀렸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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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뭐죠 여러분 아까 와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못생겼죠 여러분 와 진짜 진짜 못생겼다 자 왜 이러냐 이거 나 왜 이러냐 이거 신바신바 코코밥 신바신바 코코밥 오빠는 오빠는 약간 손이 빠른 듯해요 우리 오빠는 우리 슈게인 개인게인 슈게인 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어 그러고보니 학교가 왜이래요 근데 학교는 왜이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여자 학생들 다 어디갔나요 여자 학생들 다 사라졌는데 순간이동했나 아니면 저 불꽃이랑 합창고 일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뭐 왜이래 여자아 베이지 베이지 이 정도면 그럼 뭐 아직까지 못쓰려 깨나? 잠깐만 잠깐만 어 깼네요 깼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